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. 미니언들이 상성되었습니다. 미니언들이 상성되었습니다. 미니언들이 상성되었습니다. 미니언 생성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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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압되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제압되었습니다. 학생 중입니다. 빨간 팀의 폭합이 파괴되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빨간 팀의 폭합이 파괴되었습니다. 빨간 팀의 폭합이 파괴되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포탑 방패가 곧 소멸됩니다. 포탑 방패가 곧 소멸됩니다. 빨간 팀의 폭합이 파괴되었습니다. 빨간 팀의 폭합이 파괴되었습니다. 빨간 팀의 폭합이 파괴되었습니다. 빨간 팀의 폭합이 파괴되었습니다. 빨간 팀이 출발했습니다. 파란 팀의 폭합이 파괴되었습니다. 팔침됩니다. 파란 팀의 폭합이 파괴되었습니다. 카카오톡 어휴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으음 5. 5. 5. 흠! 좋아! 빨강팀, 더블스킹! 제압되었습니다. 대탑 압도! 니가키! 호! 파랑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목적정보기 두번째 툭! 잠시 뺀습니다. 전장의 지배자 탠 Nick 늙어 죽는 게 소원을 많이 엮길봐 ㅋㅋㅋ 하하하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빨간 팀이 브래곤을 처치했습니다. 빨간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빨간 팀의 억제기가 파괴되었습니다. 살고 싶으면 도망쳐라! 흡수적이다! 공격이 터뜨렸습니다. 그리고 공격이 터뜨렸습니다. 터뜨렸습니다! 이리와 함께 터뜨렸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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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빨간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정신은 도움드라! 한글자막 by 한효정